안녕하세요. 체간뜰입니다. 어제 쏟아진 폭우로 인해 중부지방에 피해가 많습니다. 오늘도 비가 더 올 예정이라는데요. 체간뜰 가족 여러분들 어디에 계시든지 모두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려야사 5편과 야담 2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세요. 고려의 건국 왕건은 성인 왕씨, 이름은 건이다. 그는 금성태수였던 왕융과 한시부인 사이의 아들이다. 태어난 곳은 송악군의 송악산 남쪽 기슭이었다. 도선선사가 우연히 그 집 앞을 지나다 말했다. 이터에서 반드시 성인이 나겠군. 왕융이 그 말을 듣고 집 안으로 청에 대접했더니 시 한 수를 써주며 말했다. 그대는 명년에 반드시 귀한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 아이가 장성하거든 이 시를 주시오. 선사 말대로 다음 해인 신라 헝강왕 3년에 왕융의 아들이 태어났다. 마침 이상한 빛과 기운이 용트림을 하듯 집 안을 희감고 돌아 모두들 이상하게 생각했다. 아이가 자라 17세가 되자 도선선사가 일부로 찾아와 왕건에게 병법, 천문질의 비수를 가르쳤다. 워낙 영특하여 빠르게 익히고 능통하게 행했다. 20세 때에는 후 고구려의 왕 궁예가 그를 발탁해 바로 참성의 성주로 삼았다. 그리고 2년 뒤에는 정기대감이라는 막중한 무관직에 올랐다. 그 후 그는 경기도 광주, 충청도 충주, 청주 등지에서 후백제 견원의 군사를 크게 무찔렀으며 육전뿐만 아니라 수상전에서도 많은 전공을 세웠다. 또한 문장에도 능했다. 그가 변방을 순시하며 지은 시에는 이런 시가 있다. 용성 가을에 날이 저무니 옛 진터에 검은 연기 피어오른다. 말리의 병정이 없게 되니 오랑캐 아이들 태평을 할애한다. 왕건은 그 부하며 친지들로부터 우러럼을 받고 백성들로부터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런 반면 후 고구려 왕 궁예는 세력이 강한 것을 믿고 날로 교만해져 나라도 폭압적으로 다스렸다. 무고한 백성들의 목숨을 함부로 끊는가 하면 신복부와의 처자까지도 화를 입는 경우가 잦았다. 궁예는 왕건이 후백제의 금성을 함락시키고 돌아왔음에도 표창은커녕 시기와 의심으로 반역제를 뒤집어씌워 죽이려 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평소에 절친했던 이들의 묘책으로 왕건은 화를 면하게 되었다. 하루는 홍유, 신승겸, 배형경, 복지겸 등의 일부 무장들이 왕건의 집으로 찾아와 반역하여 그를 추대하려 했다. 그런 낌새를 챈 왕건은 부인 유씨가 곁에 있는 게 부담되어 밭에 가서 참외를 따오라고 시켰다. 그러자 눈치 빠른 부인은 나가는 척하고 몰래 엿들었다. 여러 장수들이 남편을 궁예의 자리에 올리려 했으나 그는 한사코 반대하고 있었다. 엿뜯다 못한 부인이 나타나 말했다. 옛날부터 의가 악을 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 여러 장부님들이 말씀을 드리니 아무것도 모르는 나 같은 아녀자로서도 의분이 치밀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거늘 어찌 대장부로서 반대만 하십니까? 유씨 부인은 말을 마치기 바쁘게 갑옷을 가져다 직접 입혀주고 또 무기까지 챙겨다 건네며 거사를 독촉했다. 그러자 모였던 무장들은 왕건을 뜰에 쌓아놓은 돌무더기 위에 들어 올려 앉히고 군신의 을을 맹세한 뒤 즉석에서 즉이식을 거행했다. 왕건을 비롯한 무장들은 북을 치고 나팔을 불어 군병들을 소집해 질풍노도와 같이 국문 안으로 몰려들었다. 그의 궁인은 허겁지겁 도망치고 말았으며 무장들은 곧바로 포정전으로 왕건을 옹위에 들어가 정식으로 등극식을 거행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라 이름을 고려로 정했으니 그날이 곧 신라 경명왕 2년이며 고려국 태조 왕건은 42세의 장년이었다. 궁인은 도망가 있던 평강 땅에서 난민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태조는 궁전 도성은 물론 기타 영토를 모조리 차지했으며 남으로는 후백제를 공격해 운주 웅진 이북의 30여성을 빼앗아 후백제의 세력을 보잘것 없이 좁혀놓고 말았다. 엎신대 덮친 격으로 견원은 아들 신검과의 부작한 세력 다툼으로 금산 사이에 유폐되는 부룬의 왕이 되었다. 그러한 그가 고려 태조의 기왕 후백제의 영토는 거의 다 고려의 강력이 되었다. 신라는 견원의 난때 경혜왕이 피시되어 경순왕이 새로 왕위에 올라 부응에 노력했으나 대세가 기울 대로 기울어져 정국토를 고려에 내주려 실한 김봉유로 하여금 문서를 작성 고려에 기왕하려 하자 태자 김전이 비분관계하여 왕궁에서 나와 개골산으로 들어가 마의 조식으로 생을 마쳤다. 꿩 한 마리가 의송 때 유흥규는 진정한 청백리였다. 그는 난경태수를 지냈다. 당시 고려의 갈리들 중 썩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권세를 잡은 문신들의 행포가 너무도 심했다. 임금 대대로 학문을 숭상하고 유신들을 후대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오만 방지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아예 무인들은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으려 들었다. 따진다면 태조 왕건도 무로 나라를 세웠으며 거란 여진의 침입을 막아낸 것도 다 무신들의 혁혁한 전공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문신들은 자기네끼리만 어울렸다. 심지어는 새파랗게 젊은 문신이 장난삼아 늙은 무신의 수염을 불로 태우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래서 뜻 있는 무신들은 기회만 했으면 조정해서 문신들을 내몰 생각을 했다. 무신들이 일으킨 난리에 문신들은 참혹하게 죽어나갔다. 그래도 문신들은 무신들을 적대시 할 뿐 자기네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제 뱃속을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의뢰 그려르니 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었다. 유흥균은 문신이었음에도 어찌나 강직하고 청년결백한지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았다. 그가 태수로 부임한 직후였다. 신임 태수에게 아첨하기 위해 갈래대로 선물이라는 명목의 뇌물을 누군가가 보냈다. 그것을 받아 전하는 관속에게 물었다. 지금 그 들고 있는 것들이 뭐냐? 신임 태수께 올리는 진상품과 금전이 옵니다. 제일 먼저 들어온 진상품이 옳시다. 관속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자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금 그게 뭔 소리냐? 맨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들어오고? 네, 이제 계속 들어올 것입니다. 시끄럽다. 지금 당장 그것들을 돌려줘라. 그리고 이후에는 아예 받지를 말아라. 그렇지 않아도 다들 살기가 어렵다고 난리인데 어찌 이런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다. 진상은 갈래입니다. 시끄럽다 하잖느냐. 뭔 그따위 갈래가 다 있단 말이냐. 이후부터 진상품이든 선물이든 절대로 받지 마라. 만약 이 말을 어긴다면 너희들 목이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어째 대답이 없느냐? 네, 알겠사옵니다. 태수에게 부역해 닦이고 나오면서 관속이 혼자 중얼거렸다. 쥔장 별난 태수로다. 갖다 받쳐도 싫다니. 거참. 이후에도 자주 진상품들이 몰려들었으나 관속들이 신임 태수의 엄명이라며 문 안에 한 발작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통에 진상품이든 뇌물이든 간에 가져오는 사람이 뚝 끊겼다. 그리고 백성들이나 하극 관리들 사이에 이런 말들이 떠돌았다. 신임지라서 처음에 얼마쯤 공연이 깨끗한 척하는 걸 거야. 아니, 그동안 살만치 긁어모았는지도 모르지. 두고보세. 그 속을 누가 알겠나. 똥구멍으로 호박식 깐다는 속담처럼 집에서는 봤는지도 모르지. 떠도는 얘기와는 달리 태수의 집에서는 공공한 생활을 면치 못하는 형편이었다. 그런 중에 태수의 부인은 유종으로 오래 알아누웠다가 병색에서 일어난 지가 불과 보름째였다. 이제 입맛만 돌아와 먹는 걸 잘 먹는다면 건강도 빨리 회복될 터인데 통 먹는 것이 부실했다. 고기 한 칼 생선 한 토막이 상에 오르는 날이 없었다. 겨우 채소나 시래기국이 차려졌다. 태수나 그 부인은 청빈한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으나 하인들은 그들 불평대로 거지나 다름없는 생활에 몹시 힘겨웠다. 드나드는 손님이 없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혹 끼니 때 손님이라도 든다면 명구스러워 밥상을 어떻게 올리나 싶었던 것이다. 그런 집의 하루는 누군가가 찾아왔다. 무슨 일이신지요? 대문으로 나간 하인이 물었다. 그러자 손님이 말했다. 마님께서는 차도가 있으신가? 억지로 자리에서는 일어나 계신데 아직 회복은 안 되었었죠. 그런데 뉘신지요? 그저 아는 사람이네. 병한 중이시라기에 한 번 들른 것일세. 마님께서 아직 그러시다니 그것 참 안 됐군. 일단 병은 잡힌 모양인데 워낙 잡수 있는 게 부실해서요. 난 저쪽에 사는 사람일세. 나하고 약속을 하나 할 일이 있는데. 하인이 손님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언젠가 한 번 만난 관속이었다. 샌네들어 먼 약속을 하란 말씀이 오니까. 뒷짐지였던 손을 푸니 장끼 한 마리가 들려있었다. 네, 꽝 한 마리를 갖고 왔는데 이걸 되돌려 보내라고 하시지 않게끔 자네가 수당껏 끓여서 잡수께 해주게나. 그러겠다고 약속하게. 그 관속은 태수의 살림살이 형편을 잘 알고 있는 터라 한두 끼라도 입맛을 돌리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가져온 것이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만 마라님께서도 태수님 못지않게. 내가 왜 그걸 모르겠나. 여보게, 자네하고 나하고만 아는 일로 하세. 수당껏 잡수께 하겠다고 약속해주게나. 외려 제가 더 기쁩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관속과 대문께서 헤어진 하인은 부엌으로 들어갔다. 당장 물을 끓여서 튀기고 깃털을 뽑을까 하다가 마라님도 꽝 한 마리쯤이야 하고 그냥 눈 감으실 거라고 생각되어 관속과 한 약속을 까맣게 입고는 마라님 방으로 꽝을 들고 들어갔다. 부인이 물었다. 그건 꽝이 아니냐. 무슨 일인지 바른대로 말해보아라. 하인은 익고 싶어 아까 생각했던 대로 둘러댔다. 마님, 제가요. 잠깐 거리에 나갔다가 목면산 저쪽에 사는 친척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어두운 것입니다요. 만약에 거짓이 들통나서 되돌려지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관속을 대할 면목이 없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모처럼 생긴 귀한 껌고기를 마님이 못 잡수 있게 된다는 게 더 안타까웠다. 부인이 힘없이 웃었다. 하인이 자기 거짓말이 성공한 줄 알고 물러나오려 하자 부인이 힘을 도둔 목소리로 말했다. 개, 서 있거라. 잠깐 나갔던 내가 어떻게 먼 데서 먼 친척을 만났으며 그 사람은 어떻게 껌을 갖고 있었느냐. 하인은 또 거짓말을 해야만 했다. 제가 오래전부터 많은 평안을 얘기했는데 마침 껌을 잡은 게 있어 절 찾아오던 길이었습니다요. 하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던 부인이 말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내 얼굴에 다 쓰여 있다. 당장 껌을 돌려주고 오느라. 이제 하인도 더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마님, 샛나가의 죽을 죄를 줬습니다. 이 껌은 앞면 있는 한 관속이 일부러 찾아와 죽어간 것입니다요. 저는 다만 마님께서 혹 이걸 잡숫고 입맛을 돌릴까 싶어서 그만. 알았다. 내 고마운 뜻을 모르지는 않지만 그런 껌 한 마리가 돼지 한 마리로 변할 수도 있고 더 나가면 소 한 마리도 될 수 있음이야. 내 말 알아듣겠나? 네. 하오나 이 껌은 진상도 뇌물도 아니었고. 좀 더 듣거라. 양반께서 태수직에 계시지 않는다면 껌 한 마리쯤이야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줄 수도 있다. 그게 사랑끼리 나누는 아름다운 인정이다. 그러나 태수직에 있는 사람 집에서 그런 걸 받게 되면 그게 곧 흠잡히는 일이 되는 것이다. 나란히를 보는 남편은 깨끗한데 그 집 사람들이 깨끗하지 못하다면 그 욕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겠느냐? 이후로는 절대로 이번 같은 일이 없도록 명심해라. 알겠느냐? 네. 이 껌을 돌려드리고 오겠습니다. 하인은 장기를 들고 그 관속의 집을 찾아 나섰다. 제노릇 못한 칼, 제대로 한 칼 문신들은 배부르게 취해서 놀고 있는데 우리 무신들은 배고프고 피곤하다며 일으킨 반란이 정중부의 난이다. 그들은 의종을 거짓도로 태자를 진도로 보내 유폐시킨 뒤 의종의 아우 이기안군을 임금으로 세워두고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지었다. 정중부는 문하시중이라는 문간벼슬에 올라 재주 있고 꽤 많은 사이에게 상서벼슬을 시켰고 아들 정균을 승선자리에 앉혔다. 모두 임금의 좌우에서 세력을 펼칠 수 있는 높은 자리였다. 그렇게 되자 정균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 하루는 집에 들어가 이렇게 말했다. 여보 이제 우리 정시 가문은 고려의 제일 문중이 되었어. 그러니 지체 높은 가문의 딸에게 다시 장가를 가야겠소. 당신 권력으로는 못하는 게 없겠지요. 하지만 내 마음은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난 당신 마음 따윈 생각지도 않소. 공부 상서 김희영의 딸이 아주 예쁘고 얌전하답디다. 옛말 조강지처 부라당이 왜 전에 내려오는지 모르시는구려. 벌받아요. 벌. 흥 내겐 조강지처 가하당이요. 조강지처 그거 얼마든지 버릴 수 있지. 이렇게 말한 정균은 얼마 뒤 공부 상서에 스물도 채 안 된 딸 김나나를 정식 부인으로 맞아들였다. 그러고 나서는 정실채 씨에게는 일절 발걸음조차 않았다. 정균이 차지하고 앉은 승선 벼슬자리는 언제나 임금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 그러나 정균이 정실 부인을 버리고 새로 맞아들인 김나나에게 빠져 있는 것에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이 많았다. 우선 정고 힘이 장사인 무부 경대승과 견룡대정으로 있는 허승이 그랬다. 허승이라는 무사는 경대승이 키우다시피 한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정균 가까이에서 신변을 보호해주는 역할까지 맡고 있었다. 허승과 정균은 한때 일개 군줄로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이였는데 하나는 상전이 되고 하나는 그 상전을 보호하는 입장이 되어버렸다. 허승은 분을 사귀지 못했다. 참 더러운 세상이다. 난 장가도 못 가고 있는데 정실 부인까지 있는 놈은 아랫다운 천열 부인으로 맞아들이고 허창 그것도 모자라 이놈이 수왕 공주까지 넘보고 있으니 이런 죽일 놈이 다 있나 수왕 공주는 명종의 딸이었다. 부마가 되어 고려의 모든 권력을 제 손 안에 넣고 싶다는 것이 정균의 허황된 꿈이었다. 그는 아버지 정중부가 죽은 뒤 다른 누구에게 정권이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고 자기가 이어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궁 밖에는 정균이 제압의 세력을 믿고 공주에게 다시 장가를 들려고 한다는 소문이 바다에게 퍼져 있었다. 이러한 때 청년무사 경대승 장군이 수십 명의 군사를 모아놓고 큰 소리로 외쳤다. 지금 정중부의 세력은 하늘까지 닿아있다. 나이 칠십이 넘었으니 그 세력이 떨어질 때가 되었다. 그러면 그 뒤에 누가 그 정권을 이어받을 것이냐 아들이나 사회일 것이다. 정중부와 그 무리를 없애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고려의 장례는 없다. 그동안 정중부의 칼이 무지한 인명을 얼마나 도륙했는가 그 원수를 우리가 갚아야 한다. 감히 나서는 자도 찬성하는 자도 없었다. 그러자 허승이 일어나 부르진 주먹을 흔들었다. 올소 요즘 정균이 수왕 공주까지 넘본다 하오 이런 자들을 그냥 둔다면 나라는 망하고 맙니다. 허승은 이를 계기로 경대승 장군의 신임을 얻기에 성공했으며 한편으로는 정균과도 친밀하게 지냈다. 예상했던 일이 명정 9년에 일어났다. 송유인과 정균이 자기 내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려고 중신문국경과 한문준을 쫓아냈다. 황문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견식이 풍부한 이들이 쫓겨나자 민심이 독려하기 시작했다. 더 두고 볼 수가 없어 경대승이 허승을 불러냈다. 민심이 정중부에게서 떠나고 있네. 자네들은 궁궐에서 임금을 가까이 모시고 또 정균과도 가까이 있으니 틈을 타 정균부터 해치우게. 옳은 말이지만 어떻게 죽이지요? 옆에 있다가 자네가 직접 목을 치게. 말로는 쉽지만 잘못하다가 내 목숨이 달아라는 일입니다. 궁중에서 밤새도록 먼 예식을 올린다든지 또는 무사들이 피곤한 틈을 타야지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네. 허승이 잠시 생각하고 나서 말했다. 9월 16일 궁중에서 장경해가 열리니 밤늦게 끝날 것입니다. 그날 거사합시다. 경대승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안 될 일입니다. 몇 사람이 더 있어야죠. 자네와 같이 일하는 김강립 등 몇 사람가 장경해가 끝나고 시의하던 무사들이 고라떨어진 뒤 우선 정균부터 없애고 휘파람으로 신호를 하면 내가 뛰어들어 나머지는 모조리 처치하겠네. 성공하면 보답은요? 복경에 있고 행사가 끝나자 군사들은 배불리 얻어먹었다. 그런 잔치가 끝나자 중들은 각기 절로 돌아갔다. 설거지는 군사들 차지였다. 돌아가면서 다 치우고 난 군사들은 자긴내 처소로 돌아가 잠을 잤다. 이날 정균은 자기 처소로 가지 않고 정원 앞 여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지 한참 뒤 복면한 세 사람이 여막 안으로 숨어들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정균이 소리쳤다. 이놈들 이 밤중에 뭐냐? 정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목에 칼을 맞고 숨을 거뒀다. 허승이 길게 휘파람 소리를 냈다. 순식간에 경대승 장군과 그를 따르는 병사 삼십여 명이 화위문을 박차고 궁정으로 올라갔다. 선장깬 군사들이 막았으나 모두들 나무토막처럼 쓰러졌다. 아수라장이 된 궁정에서 임금이 궁녀들과 함께 벌벌 떨고 있었다. 경대승 장군이 임금 앞으로 나가 아래였다. 소신 경대승이라 하옵니다. 대형무도한 정중부와 금우리들이 사직을 위태롭게 함으로 소신 등이 폐하의 성념을 덜어드리고자 거사의 임하였으니 폐하께서는 조금도 놀라지 마시옵고 역조창생들이 기쁨을 받으시옵소서. 경대승 장군은 임금이 계신 궁중을 지키도록 지시하고 송류인이 집으로 달려가 그들 부자를 죽이고 정중부도 죽였다. 하룻밤 사이에 정중부의 정권이 무너지자 명정도 새 기운이 돋는지 경대승 장군을 불러 취주를 내리며 말했다. 역적 정중부의 무리를 없앴으니 경애공은 정사의 길이 빛나리라. 지금 이후부터는 짐의 좌우에서 짐을 도와 국사에 힘써라. 경대승 장군은 부복한 채 아래였다. 소신은 다만 역적 일당을 없애는 것만이 목적이었지 아무런 공이 없사옵니다. 또한 정사에도 관심이 없사옵니다. 다만 폐하께서 문신들을 중용하시어 나라를 바로잡으시길 바랄 따름이 옵니다. 짐은 그대의 뜻을 알아놀아. 그러나 우선 급한 것이 승선 임명인데 이부시랑 오강섭이 어떠하겠는가? 소신의 이번 거사는 포악한 무신 도배들을 없애고자 함인데 승선의 직책이야말로 막중한 것이오니 무신 오강섭이 아니라 문신 중에서 발탁 등용하심이 가할 듯하옵니다. 아직 공중이 허전하니 경이 그 직책에 임하는 것이 어떠한가? 경대승 장군은 명종의 건유를 한사코 사양했고 문화시중 직품 건유에도 자기는 한낱 무인이 지나지 않음을 역설하여 왕강히 사양했다. 허승은 태자부의 장군이 되어 태자를 모시며 방양무인하게 지냈다. 게다가 정균의 애척 김나나를 자신의 소유로 하고자 태자에게 온갖 아첨을 다했다. 그러나 경대승 장군은 정균의 재산을 몰수하여 분배할 때 재물은 군사들에게 나눠주고 김나나는 자기 본가로 돌려보냈다. 장군, 나는 이번 거사를 성공시킨 공신이오. 하니 약속대로 내게 김희영의 딸을 주시오. 안 될 말 김희영은 정중부의 세력에 눌려 어쩔 수 없이 딸을 빼앗겼던 거야. 그런 딸을 또 내게 준다면 다시 똑같은 억울함을 당할 것이 아닌가. 좋은 말로 타일러스나 허승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태자에게 얕은 말로 졸랐다. 동국마마, 정균의 재산과 김나나라는 척까지 다 경대승 장군이 차지했습니다. 하오니 모쪼로 그 천만은 소장에게 돌아오도록 주선해 주소서. 일국의 동궁이 남의 첩이나 빼앗아 줄 수 있는가. 장군 맘대로 하오. 그럼 오늘 밤 그 김나나라는 여자를 데려다 놓을 것이니 동국마마께서 소장을 좀 보호해 주옵소서. 힘이 없는 동궁으로서는 묵묵부답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허승은 자기 부하가 된 김강닉과 합세해 김나나를 억지로 데려다 동궁 처소 바로 옆인 태자부 안에서 놀았다. 그럼에도 태자는 못 본 척, 못 듣는 척 해야만 했다. 그 무인들에게 어떤 위해를 당하게 될지 두려웠던 것이다. 그렇게 며칠을 놀던 끝에 어느 날 김나나만 남게 하고 모두 다 보낸 뒤 허승은 그녀를 범하려고 지저분하게 수작을 걸었다. 그러자 예절바른 집안에서 자란 그녀가 그런 짓을 용납할 리가 없어 극기야 다툼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바로 그때였다. 경대승 장군이 부하 수십 명을 데리고 지나다 태자부 안이 소란스러워 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이놈! 감히 태자부 안에서 난잡한 행동을 해? 칼을 빼들자 허승도 칼을 뽑아들며 소리쳤다. 어느 놈이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들어왔느냐? 드디어 싸움이 벌어졌다. 경대승 장군이 호통을 쳤다. 멍칙한 놈! 무험하게 태자부 안에서 계집을 데리고 야루냐? 내 놈은 죽어마땅하다. 호통이 끝나면서 경대승 장군이 김칼이 허승의 머리에 내리꽂혔다. 부하들에게 시체를 수습하게 하고 난 뒤 그는 김나나를 자기 칭가로 고의 보내주었다. 지긋지긋한 삼십 년 그 끝의 치욕 북방 강적의 일곱 차례에 걸친 침략과 약탈로 고려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말았다. 고려는 삼십 년 년 동안 비좁은 성 강도로 피하여 해전에 약한 적의 공격을 간신히 방어해왔다. 그 전쟁의 막바지인 고종 사십 년 늦봄 태자궁에서는 경창궁주와 태자가 며칠 후면 먼 먼 곳 땅으로 떠날 짐을 꾸리고 있었다. 궁주가 걱정에 쌓여 말했다. 태자마마, 궁중은 소란한데 태자마마께서는 먼 길을 떠나시고 신첩은 장차 어찌해야 할런지요. 상간마마께서 계시잖소. 조정은 건신들이 득실거리고 상간마마께 없선 요즘 노안으로 강령하시지 못하옵고 만약 그간 붕어하시기라도 한다면 권신들이 무슨 계책을 꾸밀지 알 수 없는 노릇이기에 오랫동안 고생하는 백성들을 생각하면 어서 몽고와 화친을 하여 지내는 것이 우선일 것 같소. 지금 내가 가는 길이 그 때문이 아니겠소. 그때 한 나인이와 상간마마께서 부르신다고 전했다. 지치 않고 달려가니 좌우에 김인준, 임현 등의 권신이 앉아있었다. 태자가 들어서자 임금이 말했다. 태자, 일이 급하게 됐으니 내일 떠나도록 자비해라. 태자는 사십여 명을 인솔하고 날이 밝자 길을 떠났다. 그런지 약 석 달 후 고종이 승하했다. 태자가 없을 때라 온 궁중이 어찌할 바를 몰랐다. 권신들은 권신들대로 왕족은 왕족대로 의견이 분분했다. 그 중에서도 매일같이 불단 앞에서 태자의 건강과 무사 기국을 기원하던 경창궁주는 앞이 캄캄할 따름이었다. 고종이 승하한 곳이 대장군 유경의 사제였으므로 빈전도 그곳에 마련되었다. 권신들은 각기 자기 세력을 펼치려 분주했다.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 술렁했다. 김인줄이 말했다. 나라에 하루라도 임금의 자리를 비워둘 수는 없는 법이지요. 즉시 임금을 세우도록 해야만 합니다. 다 아는 일이지만 선뜻 그의 말을 받는 사람도 없었다. 한참 있다가 이면히 말했다. 장군의 말이 옳소. 지금 태자가 원로에 올라 있으니 왕족 중 어느 분이 대섭하는 것이 좋을 듯 한데 장군 의향은 중창 허공이 물었다. 김인준이 태자의 아우 안경공 얘기를 꺼냈을 때 경창궁주가 그 자리에 나타나 말했다. 막중한 국사의 태자비로서 나섬은 온당치 않으나 태자께서 먼 이국에 계시는 중에 하늘이 무너져 내렸으니 태자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태자비로서 섭종코자 합니다. 대신들 의향은 어떠십니까? 장군 유경이 결연한 어조로 말했다. 태자가 안 계시면 태손이 섭종하는 법이 외다. 고려 300년 이래로 아직 왕후나 태자비가 섭종한 일은 없었어. 태손이 임시 섭종함이 옳은 일이요. 이에 모두 태자비의 섭종을 반대했고 태손의 섭종을 찬성했다. 태손은 후일의 충렬왕인데 그는 태자비의 소생이 아니라 전 태자비인 유씨의 소생이었다. 다음에 태자가 강화도로 돌아왔다. 그리고 국가의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몽고에 강하게 반항했던 많은 사람들이 몽고와의 화친을 내세우며 옛 도성 송도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다. 태자가 임금이 됐다. 인자하고 온우한 성품이었다. 원종 3년. 환도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는 곧 몽고에 굴복한다는 말과 다름이 없었다. 황몽의 세력이 그만치 약해진 것이었다. 어느 날 이제는 왕비로 승격한 경창궁주가 말했다. 장차 송도로 환호하신다면 몽고 놈들에게 굴복하고 그 자들의 말에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좀 더 기다려 기회를 봐서 몽고와 손을 떼는 것이 어떨지요? 그게 될 말이요? 짐은 이미 몽고 황제에게 굴복한 몸인데 왕비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짐으로서는 몽고의 명을 거역할 수가 없게 되었소. 상감의 후계로는 어느 왕자를 생각하시는지요? 임금이 묵묵부답이자 제우처 물었다. 빨리 종사를 정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정의 권신물이들이 많아 언제 왕씨를 엿볼지 모르는 형편입니다. 왕비의 말 잘 알겠소. 그러하오면 순환궁이 어떠신지요? 순환궁이 아주 영특합니다. 영특한 것은 알고 있소만 그럼 왜 망설이십니까? 선왕께서 이미 태손을 세손으로 정하셨소. 그땐 순환궁이 태어나기 전이었지만 이젠 순환궁도 많이 자랐습니다. 순환궁으로 정하심이 종사를 위해 좋은 일이라 생각되옵니다. 빨리 정하는 게 좋다는 건 짐도 알고 있소만 상감의 의향이 세손에게 있는 듯하운데 세손의 외관은 권신의 집이 오다. 권신이 세력을 잡으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짐도 권신의 집안은 실소. 그러나 신하들이 들을는지 그런 걱정만 하지마 없이고 어서 순환궁에게 후사를 맡기신다고 적어주시옵소서. 왕비는 미리 준비된 지필묵을 내놓았다. 임금은 어쩔 수 없이 짐의 천추 후에 후사를 순환궁에게 부탁하노라 라고 썼다. 자기 소생으로 임금의 후사를 잇는다는 약속을 받은 경창공주는 점차로 공중의 세력을 펴나갔으며 은근히 순환궁파를 만들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 무렵 세손 태자가 몽고 조정에 불려갔고 이내 몽고 사신이 와 왕자를 몽고의 부마로 정한다고 전했다. 몽고가 고려를 제 맘대로 가지고 노는 형국이었다. 우리 역대 왕실에 전혀 없었던 일이다. 고려에 침입한 거란을 몽고가 개입해 함께 내쫓았는데 그것을 큰 은혜에 베푸냐 제놈들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무려 일곱 차례나 침략했던 것이다. 그러고는 이제 부마의 나라로 만들겠다니 조정은 또다시 뒤숭숭해지기 시작했다. 경창궁주의 놀라움은 참으로 컸다. 순환궁의 신변이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경창궁주는 세자가 아직 고려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순환궁을 세자로 세우려고 책략을 세웠다. 우선 권신인 이면을 만나 의논하기로 했다. 일개 병졸 출신인지라 이면은 경창궁주를 지척해서 대하고 보니 그 화려한 왕비의 모습에 위압을 느끼면서도 뜻을 합할 생각에 한편으로는 흡족하였다. 임 장군, 요새 몽고 소식 좀 들었소? 어디 말 좀 해보시오. 네, 들었나이다. 소신의 생각으로는 몽고에서 왕자를 볼모로 삼은 모양입니다. 볼모라면 어찌 되는 것이오? 볼모가 되었다면 다시는 우리 고려에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아니운지요. 그럼 우리 고려 왕실은 어찌 된단 말이오? 세자가 없다면 장차 누가 대통을 잇는단 말이오? 사직에 가는 것은 소신이 관여할 바 아니오나 다른 왕자가 있는 줄로 아옵니다. 이 말을 들은 왕비는 즉시 자기 소생인 순환공을 왕으로 내세울 생각을 했다. 오늘 임 장군을 만나자고 한 것은 바로 왕자 문제 때문이오. 몽고에 간 왕자가 오기 전에 순환공을 왕자로 내세울 생각은 없소? 조정 여러 대신들은 몽고에 간 왕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왕자 중에서 고르도록 하시오. 지당하신 분부이오나 어명이 있기 전에는 난처한 일인 줄로 아옵니다. 임 장군이 고려 조정을 위한다면 내일이라도 폐하께 상주하여 순환공을 태자로 세우도록 하오. 네, 그러시다면 그렇게 행하겠나이다. 오늘 임 장군과 나의 만남은 우리 둘만이 아는 것이오. 고맙소이다. 왕비와 이면의 묵개가 이루어졌다. 얼마 뒤 이번에는 몽고 조정에서 왕자가 나온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왕비로서는 그 소식이 불길했다. 몽고 볼무가 되어 영구이 나오지 못할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었다. 불안하게 지내던 왕비는 순환공의 앞날을 판단하기 위해 우선 전부터 접을 생각이 들었다. 당시 강아인은 소문이 뜨르르한 장님 중인 종동이라는 자가 있었다. 중종동은 왕비가 부른다는 소리를 듣고 뛸 듯이 기뻤다. 왕비 비일을 잘 맞추면 앞으로 살아나갈 걱정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눈먼 중 종동은 왕비 처서로 안내되어 아래였다. 소승은 앞을 보지 못해 불경스러운 일이 많사옵니다. 염렴하라. 내 이미 그대가 앞을 못 보는 걸 알고 있다. 내가 묻는 것만 알려주면 된다. 아무나 아쉬워 없어서.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왕자가 몽고에서 몽고 여자를 데리고 온다는데 앞길이 어떠할지 점쳐보거라. 안큼한 중은 오기 전에 왕비가 자기를 왜 부르는지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짐작해보았으므로 왕비의 마음에 흡족하게 대답할 작정이었다. 그는 한참 멀아 중얼거리고 손가락을 꼽았다 폈다 하고 나서 말했다. 왕비마마 왕자님의 앞날은 매우 불길하오이다. 어떻게 불길하다는 게야. 중은 왕비의 목소리에 그 흡족함이 배어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아무리 몽고 임금의 명예에 의해 그곳 공주를 새로이 만든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벌써 퇴자비가 있어 서로 질투하게 되었으니 그 어찌 불길하지 않겠사옵니까. 그래서 서로 질투하면 그 끝이 좋지 않아 장수치 못하게 되는 괴로소이다. 그렇다면 순환공의 신상은 어떠한지 점쳐보거라. 이번에는 자기 소생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지 궁금했다. 왕비마마 대통할 수이옵니다. 지금 물으신 왕자님은 잠용의 개가 나오니 미구의 보위에 오르실 것이오이다. 왕비는 아주 흡족해서 말했다. 듣던 대로 내가 점을 잘 치는구나. 이면 장군과 같은 건신과 결탁하고 왕위를 도모하고 있는 것을 너도 아는구나. 싶었던 것이다. 왕자가 있는데 어찌 보위에 오를 수 있느냐. 내 정께가 이상한 게 아니냐. 소승의 정께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나이다. 그래도 믿기 어렵다. 며칠 뒤면 왕태자가 몽고에서 오게 되어 있다. 오기만 하면 부왕의 자리까지 넘겨줄 형편이 아니냐. 황공하오나 그럴 리가 없사옵니다. 아무리 몽고에서 고려 조정을 흔든다 해도 어찌 생존해 계시는 임금님의 자리를 내놓게 하옵니까. 만일 내 정께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쩌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다시 좋은 도리가 있사옵니다. 그건 또 뭐냐. 종동이 꺼리는 눈치이자 왕비가 말했다. 구중군걸 깊숙한 곳의 말은 여염집과는 달라 밖으로 나가지 않느니라. 소승의 목이 달아날 이리오나 왕비마마께 어찌 고하지 않겠나이까. 다름이 아니오라 저주로서 임금의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나이다. 그 말을 끝으로 눈먼 중은 많은 재물을 받아갔다. 원종 15년 6월 임금은 심상치 않은 병으로 점점 세약해지기 시작했다. 왕비는 초조해졌다. 임금께 어서 후사를 정하라고 했다. 권신 임연은 왕비의 명으로 궁중에 들어와 임금의 뜻을 묻고자 실입했다. 먼저 왕비가 수심에 쌓여 상주했다. 상간마마 천추 후에 종사를 어찌하오리까. 왕비는 걱정마오. 대장군 임연이 있으니 종사를 위해 좋게 의논하오. 임연 장군이 말했다. 상간마마 태자는 먼 몽고 땅에 계시니 순항공으로 대통을 이으심이 어떠하올지 상간마마의 뜻을 하교해 주옵소서. 침의 뜻도 그곳에 있소. 그러나 몽고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알 수 없소. 순항공의 왕위 후계는 즉시 시행되었다. 그런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임금이 승하했다. 조정에서는 즉시 사신을 보내 원종의 부고와 순항공으로 왕위를 있게 한다는 것을 알렸다. 이제 몽고에서 돌아오는 사신이 와야만 순항공은 정식으로 왕위를 계승한 것이 된다. 두 달 뒤 몽고에서 사신이 돌아왔다. 그러나 곧이어 태자가 정식으로 왕의 책봉되어 돌아왔다. 게다가 또 몽고의 공주 즉 왕비가 고려 조정으로 들어왔다. 몽고에서 인정치 않으면 고려의 조정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것이다. 또 얼마 뒤 몽고 공주 즉 세왕비는 그간의 사정을 알게 되자 그것들을 낱낱이 몽고로 보고했다. 그러니 이제 몽고에서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몰라 약삭바른 임현 장군은 어전에 나와 이렇게 상주했다. 왕태우는 자기 소생인 순항공을 마음대로 임금자리에 앉혔으니 그 죄가 큰 줄로 아래오 하오니 패서인 해야만 마땅하옵니다. 자기는 경창궁주 왕비 즉 왕태우만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음을 거짓으로 밝혀 앞으로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겠다는 계책이었다. 결국 그의 계책대로 왕태우는 패서인이 되어 공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팔방미인 김지대 강동역이라 일컫는 말이 있다. 강동성 싸움이란 뜻이다. 그 싸움은 거란종족인 금상과 금시 두자가 군사를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와 강동성을 함락시켜 일어났다. 그러자 고려에서는 고종 4년에 조충원수가 거란족을 물리치는 큰 전쟁이 벌어졌다. 그 전쟁의 아버지를 대신해 출정한 김지대라는 병사가 있었다. 청도 사람인 그는 인물 좋고 학문도 깊고 큰 뜻을 품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때의 풍속으로 병사들은 자기 방패에 부적 삼아 이상한 동물을 그리거나 새겼다. 그런데 김지대는 그런 부적 대신 시 한 수를 써붙였다. 그 시는 이렇다. 나라의 근심은 신하의 근심이요. 어버이의 걱정은 자식의 걱정이라. 어버이 대신 나라 은혜 갚으면 충성과 효도를 함께 닦는 것이로다. 원수 조충이 병사들을 검열할 때 김지대의 그 시를 보고 난 뒤 특별히 그를 귀여워했다. 그 이듬해였다. 조충이 지공거로 있을 때 김지대가 과거의 첫째로 뽑혔다. 그래서 전주사록이 되었다. 그는 전주의 외롭고 불쌍한 자들을 보호해주고 그곳에서 새도를 부리는 자들을 눌러 백성들을 편안하게 했다. 모든 사람들은 그를 따르고 우려놨다. 그 전에 얘기지만 의종은 주색에 빠지고 문신들만 높인 나머지 정중부 등 무신들이 들고 일어나 문신들을 마구 죽이고 조정에 대신 자리를 모두 차지했다. 그로 인하여 나라가 어지러워졌다. 그리고 명종 26년에는 최충원이의 권세를 장악했다. 최충원은 정중부보다 한술 더 떠서 사병까지 길러 왕까지도 꼼짝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런 최충원이 죽자 이번에는 그의 아들 최이가 그 아비의 권세를 이어받아 36년 동안이나 또 그 다음엔 최이의 아들 최앙이 9년 동안이나 권력을 휘둘러댔다. 최앙의 아들 최의도 또 그랬다. 그러니까 최씨 4대에게 권력을 빼앗긴 세월이 장장 63년이었다. 최씨 2대가 집권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최의의 서자 만전이라는 자는 중이 되어 진도의 한 절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중도 최씨의 권력만 믿고 무리를 지어 온갖 횡포한 일을 저지르고 백성들을 괴롭혔다. 그 무리 중에 통지라는 놈은 악기라고까지 불렀다. 그럼에도 그 무리들을 벌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떻게 그런 것을 안 왕은 김지대에게 기대를 걸고 그를 전라도 안찰사로 임명했다. 그때 만전의 무리들은 관청마다 다니며 금품을 요구했고 김지대가 있는 관청에도 여러 차례 재물을 요구했으나 단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다. 어느 날 김지대는 그들의 소굴인 진도의 절에 갔다. 그러나 사또의 행차임에도 나와보지도 않고 외려 콧방귀를 끼는 눈치였다. 김지대는 의뢰 그려려니 하고 갔던 것이기 때문에 태연하게 절의 다락에 올라 피리를 꺼냈다. 그는 원래 피리며 거문고며 여러 악기 중 못 따르는 것이 없을 정도의 실력자였다. 그래서 행차 때에는 반드시 악기 한두 가지는 지니고 다녔다. 김지대가 구성진 곡조로 피리를 불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번에는 거문고를 뜯기 시작했다. 애절한 곡이었다. 그러자 만전히 나와 김지대를 보았다. 그러고는 능청을 떨었다. 네 몸이 괴로워 누워 있었기 때문에 사또께서 오신지를 몰랐습니다. 안으로 좀 드시지요. 그의 권해 안으로 들어가서 조금 있으니까 곧 술상이 차려졌다. 김지대는 역시 태연하게 권하는 대로 술을 마셨다. 유쾌한 척 웃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었다. 만전은 술자리에서도 김지대에게 몇 가지 부탁을 했다. 김지대는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주었다. 그런 다음 만전에게 말했다. 해결 안 된 것들은 내 행령에 가서 처리하리다. 얼마 후 꼭 통지란 사람을 내게 보내시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도 있소이다. 며칠 뒤 과연 만전이 보낸 악기라는 통지가 찾아왔다. 김지대는 추상같은 호령을 했다. 저 놈을 당장 포박하라. 김지대는 통지를 문초하여 재상을 낱낱이 밝혀낸 뒤 그를 묶은 채로 강물에 던지겠다. 그 뒤부터 남쪽 여러 지방의 폐단이 사라졌다. 이런 일이 있은 뒤 만전은 가짜 중 노릇을 집어치우고 이름을 최항이라 고쳐서 제 아버지의 뒤를 잇게 되었다. 최항은 말 한마디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자가 되었지만 김지대를 건드리지 못했다. 그만치 청년 결백하다는 것을 만 백성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김지대에게는 또 이런 일도 있었다. 옥에 갇힌 죄수 중에서 혹 억울한 누명을 쓴 자는 없는지 다시 불러내 조사를 할 때였다. 그런데 한 여인이 울면서 말했다. 아이고 사또님, 절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20년 전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부탁하셨던 걸 기억하십니까? 저는 실상은 억울한 일로 이렇게 갇히게 되었습니다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20년 전 성 밖에 아주 용한 점쟁이가 있대서 장난삼아 여럿이 어울려 가봤던 일이 있었다. 그때 점쟁이 노인이 자기 딸을 불러내 뜰 아래에서 절을 시키며 이렇게 말했던 일이 있었다. 이분은 훗날 귀인이 될 뿐이다. 너는 이분의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길 터이니 잘 봐두어라. 잊지 않게 잘 봐둬. 그 생각이 나서 여인에게 물었다. 20년 전이라면 내가 그 용한 점쟁이 영감 딸이냐? 예, 바로 제가 그 딸이 옵니다. 김지대가 여러 가지로 물어본 결과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 분명하였다. 그래서 그 여인을 그 자리에서 방면해 주었다. 은혜 갚은 물고기 명주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자그마한 연못가에 예쁜 처녀가 살고 있었다. 처녀는 날마다 같은 때에 나와 못에다 밥을 던져 주었다. 그러면 벌써 목가에까지 몰려와 기다리고 있던 고기들이 그 밥을 열심히 먹어댔다. 처녀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거르지 않고 늘 같은 때에 목가에 나와 밥을 던져 주었다. 그러면 먼저 알고 기다리던 물고기들이 열심히 먹었다. 어느 봄날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처녀는 종다랫기에 밥덩어리를 넣고 나와 조금씩 떼어 못에 던져 주고 있었다. 그런 청년이 산책길에 우연히 보게 된 처녀에게 반해 상사병이 생기고 말았다. 참다 못한 청년은 밤을 새워 시를 지었고 그 시를 산책길에 가만히 처녀 곁에 떨어뜨렸다. 그러고 나서 저편 소나무 뒤에 숨어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처녀는 집으로 가려고 일어나다가 시가 적힌 그 종이를 주워들더니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살펴보았다. 다음 날도 처녀는 물고기들에게 밥을 주러 목가에 나왔고 청년은 산책길인 듯 처녀에게로 다가갔다. 청년을 본 처녀의 얼굴이 연희때와는 달리 붉게 상기되었다. 그 서생은 그날 이후로 날마다 시를 써 그렇게 떨어뜨려 놓았다. 그런데 하루는 서생이 오는 것을 본 처녀가 편지를 한 통 떨어뜨려 놓고는 부랴부랴 도망이라도 치듯 자긴네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봉투를 뜯어보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예로부터 여자라는 것은 지하배의 뜻을 쫓는 것이란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온이 그대는 유로부터 힘써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고 성공을 꿈꾸세요. 우리 부모님들 허락이 있으면 나는 기꺼이 그대의 아내가 되겠소. 서생은 이튿날 그대가 편지에 쓴 그런 사람이 될 테니 그리 아시오 라는 편지를 떨어뜨려 놓고 도성으로 올라왔다. 그날 이후로 처녀는 쓸쓸한 날들을 보냈다. 매일같이 물고기들의 재롱을 보다가도 문득 한숨을 내쉬곤 했다. 물론 서생을 그리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렇게 해가 두 번이나 바뀌었다. 처녀의 부모는 관연한 딸을 언제까지고 그냥 둘 수가 없어 메파를 통해 알게 된 괜찮은 집안의 총각과 연을 맺어 주기로 결정했다. 그것을 알게 된 처녀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부모님들께 그간의 일을 얘기할 수도 없어 눈물로 지내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붓을 들었다. 우리 둘이서 서로 나눈 시와 편지로 한 약속을 알지 못하시는 부모님께서 다른 곳에서 사익감을 구하셔 날짜까지 받아 놓으셨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몸을 구할 길은 없는 것인지 도대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편지는 썼지만 보낼 길이 없어 막막한 심정 그녀는 펑펑 울었다. 그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보려고 편지를 가슴에 품고 목가로 나왔다. 그러자 고기들은 밥이라도 주는 줄 알고 떼지어 몰려왔다. 처녀는 그들을 바라보며 하소연을 했다. 말 못하는 고기들아 비록 너희들은 말은 못하지만 몇 해 동안이나 내가 주는 밥을 먹고 자랐으니 내 마음은 알 것이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냐 쓴 편지조차 보낼 길이 없으니 이런 답답하고도 막막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느냐 이 속타는 마음이라도 알아주렴 물고기들을 내려다보며 하소연을 해봤으나 답답한 마음은 풀리지 않았다. 처녀는 편지를 얼굴에 대고 울다가 눈물에 젖자 못 속에 던져버렸다. 그러자 여러 물고기들이 서로 물려고 하더니 큰 녀석이 편지를 통째로 삼키고는 어디론지 유유히 사라졌다. 도성으로 올라간 서생은 그 처녀가 원하는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몇 달 동안 밤낮 없이 공부에 열중했다. 서생은 어느 날 어머니 진지상에 올릴 반찬거리를 사려고 장에 갔다가 큰 물고기가 눈에 띄어 사가지고 왔다. 그런데 배를 가르자 뜻밖에도 편지가 한 통이 나왔다. 거참 별일을 또 다했다 싶어 그 내용을 읽어보니 명주 목가에 사는 그 처녀의 편지가 틀림없었다. 급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서생은 어머니에게 그런 사정을 얘기해 허락을 얻고 부랴부랴 명주 땅에 도착해 처녀의 집으로 향했다. 서생이 처녀의 집 앞에 이르렀을 때 처녀의 신랑이 될 사람도 도착했다. 서생은 허둥지둥 처녀의 부모님 앞으로 달려가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나서 자기네 얘기를 명주곡이라는 노래로 지어불렀다. 그 노래를 다 듣고 난 처녀의 부모들이 말했다. 참으로 지고지순한 사랑이로다. 이것은 분명 하늘의 보살핌이니 이런 염분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처녀의 부모들은 전에 했던 처녀의 결혼 약속을 깨고 서생에게 딸을 주기로 했다. 그리고 바로 그날로 화촉을 밝혔다. 귀신 저 죽인 사람 뺨을 치다. 김부식과 정지상은 같은 시대에 살았던 문신으로 똑같이 뛰어난 문장가였다. 서로 다른 점이 있다면 김부식은 유학에 정지상은 불교에 관심이 크다는 것이었다. 당시 고려는 여진, 거란 등의 침략으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져 있었고 따라서 민심도 흉흉해져 있었다. 이런 때를 틈타 묘청이라는 중이 서북으로 오랑캐를 멀리 물리치고 백성들 평쾌할 곳이라며 천문을 잘 본다는 백수안을 내세워 도읍을 석영으로 옮길 것을 주장했다. 그래, 왕이 그 말에 솔깃해지자 그들은 여러 가지 꾀를 냈는데 그 첫째가 왕을 석영으로 모셔간다는 것이었다. 여러 대신들의 강력한 반대로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묘청일당은 자기들끼리라도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며 석영, 즉 평양성에 운거하며 나라 이름을 대의라 정했다. 원래는 반역을 할 작정이 아니었으나 일이 이렇게 커지자 반란이 아닐 수 없게 되었다. 또 워낙 준비가 안 된 상태였으므로 오래 버틸 힘도 없었다. 조정에서는 그 반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김부식을 평정군의 원수로 삼아 평양으로 보냈다. 출정을 앞두고 여러 대신들이 의논을 했다. 그 끝에 김부식이 말했다. 이번에 묘청이 반란을 일으킨 데에는 정지상이 내응한 바가 크오. 하니 우선 정지상을 처단해야 하오. 곧 정지상이 조정으로 불려왔다. 그러고는 미리 날샘 병사 두 명을 궁궐문 밖에 숨겨놓았다가 정지상을 죽여버리게 했다. 그 일은 성공했다. 김부식은 왕에게 그 사실을 아뢰고 평양으로 가 묘청의 반란을 평정했다. 이번 반란으로 맨 먼저 죽은 정지상은 본래 평양 출신으로 일찍이 과거에 등과해 여러 벼슬을 거쳤으며 시문으로는 그를 따르거나 능가할 사람이 없다는 평을 받는 사람이었다. 특히 시문에 뛰어나다는 김부식도 그를 따르지 못한다고들 했다. 때문에 김부식이 그를 죽인 것은 반란의 연루대서가 아니라 그의 문명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다. 정지상이 원통하게 죽었다는 얘기였다. 그래서 이런 전설까지 생겼는지도 모른다. 김부식에게 원통하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정지상은 은기가 되어 늘 김부식을 따라다녔다. 어느 날은 김부식이 시를 지었다. 버들까지는 청가닥이나 부르고 복사꽃은 만점이나 붉었네. 보물시로 노래했는데 뒤에서 정지상의 귀신이 김부식의 뺨을 힘껏 갈기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야 이 자식아 내가 뭔 주제로 버들까지랑 복사꽃을 그렇게 자세히 볼 수 있단 말이냐. 시 쓰는 법이란 건 이런 거야. 버들까지 실실이 부르고 꽃은 점점이 붉네. 알았냐 이 자식아. 김부식도 얼마 안 있어서 죽었다. 죽을 나이가 됐던 것인데도 사람들은 그의 죽음이 정지상의 귀신이 괴롭혔기 때문이라는 말들아. 그건 너무하지 않은가.